한국적인 감성을 가득 채운 독특한 R&B 19위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이별을 노래하는 MC The Purple 18위는 매번 새롭게 변신하는 뮤지션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 레몬처럼 상큼한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17위 봄하면 떠오르는 노래 1위 16위는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 15위는 마음을 울리는 명품 보이스 임창정의 또다시 사랑 90년대 추억 수학 다시 들어도 너무 좋은 잭스키스의 커플이 14위 13위는 흥겨운 멜로디에 녹아든 사랑 고백 이 아이의 마이스타 상큼함이 폭발하는 소녀들 트와이스의 우아하게가 12위 새벽에 들으면 매력이 2배 바이브의 1년 365일이 이번주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숫백의 케이챗 10위부터 3위까지 순위입니다 10위는 여전히 K-세트를 달리는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다이너마트 같은 강렬한 모델에 선보이는 빅스가 9위 9위 청순함부터 아레나함까지 다 되는 러블리즈의 데스티니가 8위 10위는 말이 필요 없는 보컬리스트 걸그룹 마마무의 런니즈 몬들 더 따뜻해진 리메이크곡 에디킴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6위 5위는 여심을 사르르 녹인 7남자 군락비의 토이 4위는 솔로들의 봄캐럴은 바로 이 노래자 10cm의 봄이 좋냐 에너지가 가득한 13명의 매력 세븐틴의 예쁘다가 이번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K-차트 5월 첫째 주 K-차트 1위 보입니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트와이스의 취업업 과연 이번주 K-차트 1위는 디지털 1번 점수, 시청자 3번 점수, 방송의 수점수, 1번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1위의 주인공은? 스포츠 2위는 밤mons